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8학년도 6월 모평 나영 4번 문제가 되겠네요.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풀고 넘어가 봅시다. 자, 두 함수 F랑 G를 알려줬고요. 문제에서 G합성 F의 1의 값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. 겁나 쉬운 문제네요. 빨리 하자고요. 자, G합성 F의 1의 값을 찾으래. 요 모양 그대로 푸는 사람 없다고요. 앞에 있는 함수에다가 뒤에 있는 함수 값을 대입하라는 소리. 그럼 F의 1의 값 찾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? 친절하게 그림으로 알려줬잖아요. F의 1의 값 얼마? 2가 되니까 얘는 G의 2의 값을 대입하라는 소리가 되겠죠. 요거 F1 대신에 2를 넣는 거라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G의 2의 값, 함수 값 읽으니까 누가 있어요? 6이 있겠네요? 정답은 얼마? 6이 정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인 합성 함수, 하는 방법, 뒤에 있는 녀석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천천히 침착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답은 6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